여기는 발리 르기안이라는 곳이구요 르기안이랑 꾸따치 근처에 있는 메인 도로입니다 이제 오늘 우붓으로 이동할 건데요 우붓으로 이동하기 전에 지금 호텔 체크인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간단하게 아침 모닝커피 한잔 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7시 반이거든요 모닝커피 한잔 때리고 그 다음 아침 식사 같이 한 다음에 우붓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는 르기안 비치 앞에 있는 루버라는 식당인데요 어제 여기서 먹은 피콜로가 맛있어가지고 또 여기 커피 마시러 왔습니다 바닷가 르기안 비치 바로 앞에 여기 느낌있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어 꽤 시설이 괜찮은 데인데 커피 가격이 괜찮아요 라떼 한잔이 한 3,000원 칠할 수 있는 피콜로? 네 피콜로 네 버터 브라사 네 버터 브라사 네 이름이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핸드폰 번호 관리 한 달 살기 4일차 너무 여유롭네요 잠깐잠깐 짧게 놀고 가는 여행이 아니라 이렇게 느긋하게 길게 이따 가는 여행이 진짜 그 나라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버터 크라사 4일만에 양식 먹네 이게 너의 커피? 두 수수맛 피콜로 그리고 너의 커피 피콜로가 도착했습니다 따단 어우 맛있어 음 음 역시 빵은 갓 구운 빵이 최고 아 근데 빵을 아침에 먹었더니 배가 고파서 2차로 아침에 2차로 함께 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아침을 좀 많이 멍청해 드리거든요 처음에 오브옷을 이동하려면 여기서 지금 오브옷에 차로 한 시간 반 걸려가지고 차 안에서 이동하다가 배고플 것 같아가지고 2차로 아침 한 끼 더 먹어야 겠습니다 아직 발리 오는 지 4일 동안 나시고랭을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나시고랭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가 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시고랭이에요. 이거는 3400원짜리 나시고랭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제가 이거 만들어 먹으면 절대 이름만 안 나올 것 같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아침에 계란후라이로 단백질 보충해줘야죠. 훌륭해 훌륭해. 맛있는 거 먹으니까 빈탕이 생기는데 참아야겠어요. 아침에 술 먹으면 안 돼. 아침에 9시밖에 안 됐어. 참아야 돼. 맥주는 저녁에만. 정말 멋진 핸드입니다. 핸드가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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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생겼어. 되게 잘생겼어. 아, 알겠어요. 넌 정말 창의하고 있어요. 많이 색이, 다양한 색이. 아, 네. 네, 너무 grayness. 아, 네. 너의 집을 제거해 봤어? 오, 정말 좋아요. 어떻게 이게? gano진 추억 움직여지도 모델 아, 그냥 엣혀야죠 아, 이제 출발! 아, 엣혀 진짜! career에 다리! 아, 하필! 하필! 해외에 Arkham 오, New York 아까 아빠가 어디 있었나요? Australia? 영국에 오신 대여인가요? 이 자리에 왔어요 오, 너의 키! 너는 무슨 키지? 너한테 옆에 저게 남기야 밸런히 깨달아요 너 어디에서 직업을 찾기 원하더라 오, 너의BM은 나를 좋아하세요 오, 그치 그치, 그치, 이곳에 오신데 그는 저의 그는 그의 이곳에 이곳을 만났습니다. 내가 selbst에서 온도가 전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신을 지키는 이곳이 있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는 제 자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우! 가사의 재생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다 이 시간을 일하는 동안 오 마사아 이제는 4년간 그래서 제가 일일에 한 번에 일일에 한 번에 시켜서 시키면 사장님은 오우, 그 진짜 오우, 그 진짜 오우, 그 진짜 오우우 오우, 그 진짜 오우, 그 진짜 직전의 한 번에 일을 들었고 4년 전 아우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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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무엇입니다 정말 아멘한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가 여기가 나는 그곳에 나는 그곳에 오고를 가고 싶어요 오늘 오고를 가고 싶어요 오고를 가고 싶어요 오고를 가고 싶어요 저는 헤나입니다 헤나? 그래서 우리의 주소가 오고를 가고 싶어요 자 저는 이제 3일 동안의 꾸따 생활을 마치고 이제 오늘 발리 여행의 꽃이라 불리는 우붓으로 이동할 건데요 지금 꾸따 쪽에서 우붓으로 이동하는 고잭을 불렀는데 고잭 가격이 지금 23만 2천 루피아거든요 한 2만원정도 합니다 꼬따 안녕 바이바이 꼬따 제 이름은 조이 조이? 저는 헤난입니다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한국어로 말해요? 네 한국어 네 한국어로 말해요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좋은 아침 어려워요 죄송해요 저는 영어 좀 얘기해요 괜찮아요 제 영어는 별로 안 좋아요 나도 똑같은 거 같아요 영어는 둘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영어는 동일하게 네요 영어도 똑같은 거 같아요 선생님은 똑같은 거 같아요 네 아, 우리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때 사람들이 요구하는거에요 뭐 요구하는거에요? 이 사람들이 힌두에요? 네 힌두에요 오늘 완전한 날씨는 요구드도 많은 세리머니에요 오늘 완전한 날씨는요 그래서 요구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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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른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Jabba 또는 이슬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70% 이슬람 인도네시아는 5개의 종류 이슬람, 크리스탄, 프로테스탄, 인도, Budha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는 원래 7-80%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인데 특별하게 발리만 80% 국민이 힌두교라고 해요 인도네시아는 원래 7-80%가 이슬람을 믿는 국가인데 특별하게 발리만 80% 국민이 힌두교라고 해요 이슬람을 믿는 국가 그가 다가와서 젠장에 있어서 젠장에 도와서 젠장에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장에서 아름다운 젠장에서 지지하는 것은요? 네. 젠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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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 아가보자. 어? 젠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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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에 의한. 좋은 젠장에서 젠장도 있습니다. 네, 좋은 대풀. 혹시 좋은 대풀가 집에 돌아가세요. 대풀은 창랑을 보면 대풀에 날아가세요. 대풀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가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고장과 꽃도 많아요. 대풀은 집으로 돌아가세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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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멋지ям 좋은 대풀은 시큐리티 아우.. 시큐리티 시큐리티의 가 좋은 곳 본다, 아... 좋은 대풀 하나 들어가는거 좋은 대풀 아우.. 그렇기 때문에 이 문 담아 입을 trunk 여기가 오브 중심에 있는 루마아리 홈스테이 앤 스파라는 곳인데요. 여기가 제가 예약한 오브 숙소고 여기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1박에 13,000에서 지금 10박 총 10일 예약했는데요. 과연 1박에 13,000짜리 숙소는 어떤 퀄리티일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입구부터 너무 발리스러운데? 와 발리발리하다. 루아마리? 어. 여기. 안녕하세요. 아빠가 봐. 안녕. 아빠가 봐. 아빠가 봐. 아빠가 봐. 아빠가 봐. 아빠가 봐. 여기가 아고다에서 예약하면 하루에 13,000원인데요. 그러면 여기 우붓에 한달 살기하러 오시는 분들이 여기서 모시면은 한달 숙박비 39만원이면 됩니다. 숙박비 39만원에 이런 우붓우붓한 발리 감성의 뷰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홈스테이의 장점은 여기 현지 우붓에 사시는 일반 가정집에 같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 문화를 완전 찐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할로, 아빠 가봐. 할로, 아빠 가봐. 아빠 가봐. 아, 살라마 파기. 아, 살라마 세레. 살라마 쇼야. 쇼레이. 살라마 쇼레이. 해왔사 일단 저는 모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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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가 말했어. 해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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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있다. 나의 안녕. 크맛 여기는 베벳 비사와 라는 식당 인데요 택시 기사분께 추천받아서 오는 곳입니다 대략적으로 요런 분위기고의 식당은요 요게 제일 유명한 훈제 오리 메뉴인가봐요 아저씨가 바베큐떡 바베큐떡이셨는데 이거 보구나 이게 지금 맨 앞페이지 나오네요 요거 하고 요게 얼마냐 와 이거 가격이 좀 비싸네 와 13만 8이면 얼마지 오 12,000원이네 12,000원 아 이거 제가 지금 발리에 와서 4일째 중에서 제일 비싼 음식인데 12,000원 사실 12,000원이면은 뉴질랜드에서 한 끼 먹기도 좀 어려운 가격이긴 해요 뉴질랜드 한 끼에 막 거의 2만원씩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발리에 오면 4일째 됐다고 12,000원이 비싸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거지 뉴질랜드에 비하면 턱없이 싼건데 메뉴가 되게 다양한데 이거는 그냥 튀긴 호라이드 같구요 이거는 그릴에 구운 오리고 요거는 훈제 오리인데 뭐 먹지? 그릴에 구운 거 먹을까 훈제도 맛있어 보이네 그곳에 온 첫날이고 이제 오리가 요기에서 제일 유명한 메뉴로 하니까는 한번 제일 비싼 메뉴 시켜봤습니다 빈당 엄청 큰 거 나왔어요 이거 한 5,6천 하겠는데 오늘도 어깨없이 빈당 치어즈 오늘 이 집에서 제일 대표적인 메뉴인 바베큐 오리인데요 이야 비주얼이 이렇습니다 일단 그릴에 구워진 양념도 된 것 같은데 오리 바베큐와 밥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음식에 빠지지 않는 삼바소스 간장이랑 마늘 섞인건가 야채들 나왔습니다 빈 땅과 함께 우리 다리를 한번 뜯어먹어보겠습니다 맛이 어떠냐면 약간 일반 닭보다 닭고기보다 살짝 더 쫀득쫀득하구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릴에 구워진건데 약간 간장같은걸로 살짝 달게 양념을 한 것 같아요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요 약간 불 맛도 나고 오리 냄새는 많이 안나는 것 같아요 거의 닭이랑 좀 비슷한데 여러분 여행가는 맛집은 무조건 택시기사분께 물어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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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밥먹고 나니까 약간 나른하고 잠와가지고 지금 커피마시면서 영상 편집하러 가려고 하거든요 근처에 있는 카페를 검사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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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나마스카라라는 이름의 카페인데요 분위기가 되게 아기다기하고 안에 에어컨도 잘 나오고 보자 카푸치노가 3만이니까 한 2천 2천 원 선 웬만한 그 발리 카페들은 뜨거운 커피들이 다 한 2천 원 선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거는 방금 시킨 3천 원짜리 콜드브로 입니다 이 고맙습니다 이 유비병에 있는 거 따르니까 술 같은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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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카페에서 한 2시간 정도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하고 나왔고요. 편집했더니 약간 목이랑 어깨가 아프긴 한데 이럴 땐 뭐다? 마사지를 받아야죠. 오늘도 여전히 일일일 마사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 마사지를 마사지샵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마사지샵이 어딨나? 마사지샵이 어딨나? emed Estado 한 훌륭이 piace다. ok? 마사지샵이 어딨다? 나의 아이템이 어딨다. 고 dun가? 150만원? 가격은 80,000원 80,000원 그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이에요 빈 땅 티셔츠 예쁜데? 이게 XL 사이즈인데 클 줄 알았는데 얼추 잘 맞네요 XL 괜찮은데? 땡큐 빈 땅 티셔츠 하나 사입었습니다 발리와서 빈 땅 많이 먹었는데 빈 땅 티셔츠 하나 입어줘야죠 잘 어울리나요? 안녕하세요 여행하시려고 오늘 5분에 처음 왔는데 안녕하세요 accessibl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욤 안녕하세욤 와 안녕하세욤